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세번째 세션, 기흉, 뉴모토락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et's enjoy the chest radiograph with Dr. Y. Dr. Y, chest radiology. 저는 Dr. Y, 흉부영상의학 의사이며,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왼쪽은 기흉, 뉴모토락스. 오른쪽은 흉수, 플로랄, 이퓨전. 좌우사진 모두 Erect, chest PA 뷰입니다. chest AP, supine 뷰가 아닙니다. 기흉, 뉴모토락스는 어디에 공기가 많이 보일까요? 네, 우상 옆 위쪽입니다. 그러면 플로랄 이퓨전은 어디에 물이 보일까요? 네, 우하 옆 아래쪽입니다. 방금 보신 두 chest PA 사진에서 기흉과 흉수의 진단은 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력 방향으로 병변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아이작 뉴턴 경이십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 속에서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것이 중력이구나 하는 걸 알아내셨습니다. 무거울수록 중력이 더 작용하고 가벼울수록 덜 작용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뉴모토락스는 공기입니다. 가벼우니까 멀고, 롱티슈는 중간 단계이고, 플로랄 이퓨전인 액체이니까 무거워서 중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랄 이퓨전은 지구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고, 기흉은 지구 중심에서 더 먼 곳에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뉴모토락스는 사진의 촬영 방향에 따라서, 중력의 작용 방향에 따라서 기흉의 공기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면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볼까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젊고 건강하고 이상 소견이 없는 한국 여성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과 다른 것을 비정상이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비정상일까요? 이 왼쪽 사진은? 이분의 왼쪽은 정상입니다. 이분 자신의 왼쪽 폐와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롱이 콜랍스되어 있습니다. 전부 콜랍스되어서 진한 음영, 댄스하게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균질한, 호모지니어스한 음영인데, 음영 댄시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공기입니다. 공기가 있고, 그 밖은 립을 비롯한 체스트 월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폐와 비사플로라, 그 다음에 류모소락스의 에어, 그 다음에는 바레탈플로라와 체스트 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흥입니다. 류모소락스, 기흥, 공기가 가슴에 들어있습니다. 의 정의는 Presence of gas in the plural spaces입니다. 흉곽 내에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plural effusion은 gas를 플루이드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흉곽 내에 물이 있는 것을 plural effu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흥을 간단히 얘기해서 비세랄플로라가 보이면 기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라인이 다 비세랄플로라입니다. What do we see? 아까 얘기한 대로 미디얼로는 비세랄플로라와 컬렙스된 럭, 레터랄로는 바라이탈플로라와 체스트 월, 그 사이에는 공기가 있는 것이 류모소락스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체스트 레이디오그래프에서 그라비티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까요? Erect PA 뷰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우상엽에서 우하엽으로 작용합니다. Supine AP 뷰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anterior, frontal에서 등쪽, back posterior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 점은 체스트 C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력에 따라서 가벼운 공기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lung tissue가 있고, plural effusion이 제일 무거운 아래쪽에 있습니다. 뉴턴경이 말씀하신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만유인력, 중력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공기가 제일 가벼워서 위에 있고, 하늘이 되겠고, 그 사이에 있는 사과가 있겠고, 그 밑으로는 지구가 있습니다. 같은 환자의 기흥 사진으로 왼쪽 사진은 체스트 PA Erect 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Long Window Setting Corona 뷰로 같은 환자의 CT입니다. 기흥이 어디 있을까요? 네, 체스트 PA에서는 좀 더 위쪽, Long의 위쪽에 기흥이 많이 있어서 진단하려면 이곳을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한편, 체스트 CT에서는 공기가 더 어디쪽에 많을까요? 아래쪽, Low Lope 밑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있을 때는 아래쪽 Long이 위쪽 Long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Upper Lope은 좀 더 등에 가까워서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더 높은 곳, 아래쪽 Long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AP 수파인 사진에서 뉴모소락스를 발견하기 쉬운 곳은 위가 아니라 아래쪽입니다. 또 하나, 그 사이에 찾으셨나요? 이 기흥의 원인은 무엇인가? 네, Apex의 Bula입니다. 젊은 남자에게 제일 흔히 생기는 Spontaneous 뉴모소락스의 원인, Bula입니다. 또 다른 젊은 남자의 뉴모소락스 소견입니다. 왼쪽은 Inspiration Film, 오른쪽은 Expiration Film. 뭐가 다를까요? 네, 오른쪽은 진단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밖으로 뺏기 때문에 폐가 Collapse 되어서 상대적으로 공기가 더 크게 보이고 Collapse 된 Lung은 좀 더 진하게 보여서 컨트라스트가 더 뚜렷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Expiration Film이 비교적 진단하기는 쉽지만 필요 없는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찍을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기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nspiration Film에서도 충분히 기흥을 찾을 수 있습니다. Radiology에서는 Alara Technic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Radiation을 많이 주지 말아라. 필요한 만큼만 Radiation을 활용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환자의 사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력 환자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심하죠? 오른쪽 폐는 물론이고 왼쪽 폐도 어디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폐계력균과 염증소견이 있습니다. Corona Non-Contrast Long Window Setting CT를 보면 좀 더 뚜렷합니다. 우상 옆에 TB Cavity가 있고 수많은 다른 곳에는 Bronchiola Legion, Twin Bird Pattern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Consolidation, 작은 Cavity들도 있구요. 여기 Pneumothorax가 있습니다. PA view에는 위쪽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Pneumothorax가 있습니다. 이 중년 남자의 Pneumothorax, 폐계력도 또한 Spontaneous Pneumothorax의 한 원인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사진 제목은 어떤 촬영법일까요? 네, AP 수파인 여성일까요? 네, 여성 나이는 비교적 젊어 보이죠? 이 케이지를 달고 있고 상태가 중한 모양입니다. 라인도 두 개나 보입니다. 역시 상태가 중한 모양이고 진단은 왼쪽 Pneumothorax입니다. 하도 Pneumothorax의 양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렉트나 스파이나 관계없이 잘 보입니다. 또, 오른쪽 Lung은 정상인가요? Pneumothorax는 없습니다만 무엇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 사진은 조금 전 환자가 좋아진 다음에 찍은 팔로업 사진입니다. 기흥은 사라졌습니다. 병명은 Lephengeolaiomyomatosis, 짧게 LAM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Tuberus sclerosis라는 병이 있는 환자에게 종종 발견되는 병입니다. 다시 한번 Lung을 보니까 수많은 3mm에서 5mm에 이르는 크기의 시스트가 아주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Lung 시스트가 터져서, 랍처되어 가지고 Pneumothorax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램도, LAM도 Spontaneous Pneumothorax의 한 원인이고, 여성에게 주로 생깁니다. 또 다른 Pneumothorax의 경우입니다. 중요한 남자입니다. 왼쪽은 비유적 정상 소견이고, 오른쪽에 이상이 보이는군요. 그렇죠. Pneumothorax, 주로는 아래가 아니라 위쪽에 많이 보이죠. 여러 Bula가 보이고, Axial Long Window Setting CT를 보니 엠피세이마가 바탕이 된 허파에 수많은 Large Bula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는 몇 개가 터졌을 것 같습니다. 중년 남자 또는 여자에게 생기는 Spontaneous Pneumothorax의 또 다른 원인, 엠피지마 폐기종입니다. 중환자실에 온 중년 남자의 Chest AP Supine View입니다. 왼쪽에 기흥이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하얀 부분은 잠시 잇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이 보일까요? 혹시 이것이 기흥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기흥일까요? 아니면 이 작은 라인이 기흥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보니 기흥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여서 확신을 갖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바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이던 그 라인은 사라졌군요. 대신 그 바깥쪽으로 커다랗고 좀 더 긴 라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은 흉곽, 렁을 벗어나서 배까지 이어지고 있고 위로도 목으로 이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네, 기흥이 아닙니다. Skin Fold죠. 종종 우리를 Confusing 시키는 Skin Fold, 기흥일까 아닐까 의심하게 만드는 Skin Fold입니다. 자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한 장 더 찍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Skin Fold는 언제 누구에게 잘 생겨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까요? 나이 드신 분, 마르신 분, 누워서 찍은 사진인 경우에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어떤가요? 기흥일까요? 기흥일까요? Skin Fold일까요? 짐작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기흥이 아닙니다. 세션 시작 부분에서 기흥에 관해서 진단할 때 중력, 그래비티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AP Supine View에서 기흥이 발견될 찬스가 높은 곳은 Upper Lope이 아니라 Lower Lope이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기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달리 다이프람이 좀 더 깊게 실제에 있는 위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설커스가 아주 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Deep Circus Sign이라고 합니다. AP Supine View에서 발견한 Nymothorax 사진입니다. 한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Nymothorax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다이프람 라인이 왼쪽 정상보다 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Sign, 효과라고 할 수 있는 Mark Bend Effect입니다. 좀 더 진하게 보이죠? 공기와 컨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Deep Circus Sign과 더불어 Mark Bend Effect. 한편, 다시 왼쪽 사진으로 가볼까요? 이 사진은 분명히 Erect PA View입니다. 위에 Nymothorax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위에 이만큼 있으면 아래쪽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약간 설커스가 깊어 보이나요? 경계가 뚜렷한가요? 오른쪽 정상 부위보다 더 뚜렷하고, 다이프람도 진하게 눈에 띄죠? 이것도 Mark Bend Effect. 기흥이 아래쪽에 보일 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Deep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커스가 뚜렷하게 보이는 Nymothorax 소견입니다. 또 다른 사진인데, Deep Circus Sign을 보여줍니다. 아주 뚜렷하죠? 다이프람도 뚜렷하고, 그와 더불어 여기서는 B-Sara Plura, Lung의 바깥쪽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Nymothorax를 진닥하는데, 한치의 틀림도 없겠습니다. 다만, 보통 AP 수파인 사진은 필름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얻긴 어려운데, 이 사진의 경우는 비교적 퀄리티가 좋습니다. Deep Circus Sign을 직접 확인해 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누워계시고, 여러가지 장치를 많이 달고 계셔서 중환자실에 계신 걸 알겠습니다.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사진입니다. 이쪽에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Deep Circus Sign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찍었더니, 무언가 조금 어제와 달라졌습니다. 보이시죠? 다이프레임이 뚜렷하고, Circus가 깊고 뚜렷하게 보이면서, 얼핏 보면은 Long Episceral Plural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 이쪽에 보면은 진한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죠. 정상이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높았는데, 이것도 영향입니다. 공기의 영향입니다. 공기가 여기 몰려 있으면서 보이는 사진입니다. 중력에 영향을 보이는 Deep Circus Sign, Numothorax 소견입니다. 자, 거의 마지막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셨나요? 우리 Numothorax, 우리 기흥, 재미있으셨나요? 즐겁고 머리에 확 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Numothorax, 이렇죠? 이걸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왼쪽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 왼쪽을 기준, 골드 스탠다드로 삼아서 비교해 보는 것이 Chest Radiograph를 즐기는 비결입니다. 정상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Re-Expansion Permanent Edema. 제목에 다 써있죠? 다시 팽창을 해서 생긴 폐 부종. Permanent Edema. 너무 빨리 Numothorax를 Negative Pressure 같은 것으로 Expansion 시키면, Permanent Edema가 생겨서 이렇게 허옇게 보입니다. 대개는 아무 일 없었으나, 아주 드물게 페이탈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Chest X-ray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재미있으십니까? 저는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어질까요? 몇 가지 일을 하면 재미있어집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적 지식입니다. 어느 정도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상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Familiarity. 자꾸 보고 또 보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호기심. 우리 마음속에 호기심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Numothorax 기흥을 다 알아버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미있으셨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닥터와이로 하여금 다음 세션을 더욱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보이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 번GO cers 뭐 stored аны 어머니 어머니 막 천천히 요 어머니